무슨 소리야, 이거? 뭐야? 무슨 소리야? 이거 무슨 소리야, 이거? 이거 무슨 소리야? Jo-ma-ma-ma 이거보면 진짜 우유 먹는 줄 알겠다 엄마 보고싶나? 그리워서 이러는 건가? 이제 내 다리에 안다 간지러워라 시원하게 안마해보셔 세게 눌러보셔 세게 시원하게 옳지 옳지 이 다리 말고 내 다리 이 다리 말고 내 다리에 배꼽 키우면서 못받아본 꾹꾹이 좀 받아보자 응? 팔 힘 좀 더 길러야겠대 더 목요일 봐 죽나봐 배꼽이 힘도 좋았나봐 보니까 이거 엄마 떨어진 애들이 이런다는데 근데 애는 엄마랑 시컷살따가 하는 뿐이래 누가 보면 엄마 띵인 줄 알겠다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말려야 되는 거 같은데? 말려야죠 아프겠다 너 못하게 하자 배꼽 막 고개 돌려주고 이런 듯 다 하던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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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해 그거 아까 했잖아 일축 다리 안 했어 여기 여기 안 했어 그래 고기도 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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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신고든 모두 잊고 한 번에